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에 물가가 가장 비싼 나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라는 모나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로 월평균 생활비가 약 3,743달러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K-MAN 제도입니다. 월평균 생활비가 2,844달러입니다. 세 번째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로 월평균 생활비가 2,497달러입니다. 네 번째 나라는 아일랜드입니다. 월평균 생활비가 2,316달러입니다. 다섯 번째 나라는 니이텐슈타입니다. 월평균 생활비가 2,306달러입니다. 여섯 번째 나라는 아이슬란드입니다. 월평균 생활비가 2,207달러입니다. 일곱 번째 나라는 싱가포르입니다. 월평균 생활비가 2,169달러입니다. 여덟 번째 나라는 룩셈부르크입니다. 월평균 생활비가 2,163달러입니다. 아홉 번째 나라는 노르웨이입니다. 월평균 생활비가 2,074달러입니다. 열 번째 나라는 미국입니다. 월평균 생활비가 1,951달러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높은 생활 수준과 경제 발전으로 유명하지만 그만큼 소비자 물가도 매우 높습니다. 주요 지표로는 주거비, 식료품, 교통비 등이 포함되며 전반적인 생활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